자 이번에는 좀 기본적인 문제부터 갈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그림 가나와 같이 물체 AB가 실로 연결돼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아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하는구나 이런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인지 정지인지 등속도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자 AB의 질량은 각각 M과 EM이고 가에서 A는 마찰이 없는 자 이것도 꼭 체크하세요 마찰이 있는 수평면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내가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 힘 분석 먼저 하라고 그랬지 그치? 가부터 한번 힘 분석을 해 볼게요 자 가를 힘 분석을 해 보면은 보세요 일단은 B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자 B 이렇게 있는데 질량이 EM이네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아랫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힘 분석은 어떻게 하면 돼? Y축 방향 힘 분석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질량 EM이니까 아래쪽으로 뭐? 중력 작용하겠네 어떻게? EMG만큼의 중력이 작용을 하겠네 그치? 자 근데 중력만 작용합니까? 위로 뭐 작용 안 하니? 뭐 작용해? 실 있잖아 그치? 장력이 작용을 하겠네요 라지 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래?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B는 알짜 힘이 있겠네요 그쵸? 알짜 힘 어디로? 아랫방향으로 아마 알짜 힘이 있겠네 그치? 자 질량이 EM인데 가속도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EMA이다 이거를 알짜 힘이다 라고 한번 해 볼게 자 그 다음 A 한번 분석해보자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요렇게 있는데 자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되니까 얘는 X축만 분석하면 되겠죠 X축으로 작용하는 힘 뭐 있어? 장력 하나밖에 없지 그치? 마찰이 없으니까 만약에 마찰력이 있었으면 뒤로 마찰력까지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치? 중력은 왜 안 써? 내가 뭐라 그랬죠? 운동 방향만 분석하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력 같은 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T밖에 없는 거야 그치? T밖에 없으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T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물체의 힘 분석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얘를 그대로 펼쳐가지고 합쳐볼게 그대로 펼쳐가지고 합쳐 자 뭔 소리냐 자 A와 B를 펼쳐가지고 합쳐 자 펼쳐가지고 합치게 되면 일단은 뭐야? 장력은 사라집니다 장력은 외력이 아니야 그치? 장력은 사라지게 되고 뭐만 남아? 중력 남게 되죠 그쵸? 펼쳐서 합치면서 중력 그대로 따라옵니다 EMG 중력 그대로 따라와 그쵸? 자 그럼 A는 질량이 M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EM이었잖아 맞죠? 자 총 3M짜리 물체가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EMG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치? 아 그러면 A와 B가 받고 있는 R자임이 얼마구나? EMG구나 그쵸? 근데 얘네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요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치? 전체 3M인 물체가 질량이 전체 3M인 물체가 똑같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A와 B의 R자임 아니야? 그쵸? 이게 A와 B의 R자임이다 어?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 우리가 몰랐던 가속도가 나오죠 그쵸? A는 뭐구나? A는 3분의 2G다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게 조금 더 빠르게 가속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EMA는 EMG 마이너스 T MA는 T 해가지고 연립하면은 뭐 가속도, 장력 나오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상 가능해 그러니까 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A가 나왔잖아 그치? A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A가 3분의 2G니까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MG 되겠네 그치? 자 R자임이 아래쪽으로 3분의 4MG야 근데 중력은 2MG 작용하고 있어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장력 얼마나 작용해줘야 돼? 3분의 2MG만큼 작용을 해야겠죠? 아래쪽으로 2MG 위쪽으로 3분의 2MG니까 R자임이 3분의 4MG 되는 거네 맞죠? 자 역시 똑같은 실이기 때문에 요 장력 역시 3분의 1입니다 실이 하나면 장력은 하나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R자임도 뭐다? 3분의 2MG구나 그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나에 대해서 힘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나에 대해서 힘 분석을 해보면 음... 자 요 색깔로 해볼까요? 자 B 먼저 할게 B가 옆에 있으니까 자 B 뭐 왔습니까? 아래쪽으로 EMG 중력 봤죠? 그치? 근데 뭣도 있어? 실 있지? 실 위쪽으로 T 봤습니다 근데 얘가 이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뭐다? EM인 질량이 EM인 물체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 근데 가속도 A'으로 해주고 T'으로 해줍시다 가랑 나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힘 분석을 하게 되면 A가 위쪽으로 뭐 받아? T' 받네요 장력 그치? 하나의 실이니까 장력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뭐 봤습니까? 중력 Mg 봤죠? 그 다음에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R자임의 방향은 위쪽이 될 거고 그치? 위로 뭐다? MA'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힘 분석이 끝난 거죠 얘도 한번 펼쳐서 합쳐봅시다 자 얘도 한번 펼쳐서 합쳐보면은 아 일단은 자 M짜리 A와 2M짜리 B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펼쳐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장력 없는 거야 그치? 뭐만 남아? 외력 중력만 남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자 이쪽 방향으로 EMG 받는 거야 중력 펼쳐서 합치면서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 펼쳐서 합치면서 얘 중력 그대로 따라오죠 이쪽 방향으로 Mg 받는 거야 그쵸? 자 그럼 R자임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R자임 Mg 나오네요 그치? 앞으로 EMG 뒤로 Mg니까 자 근데 네 이 Mg라는 R자임으로 전체 몇 M? 3M짜리 물체가 A'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 가속도 나왔네 A' 얼마야? 3분의 1G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로 가속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다? 장력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가속도 3분의 1G다 라고 나왔으니까 얘의 R자임은 3분의 2Mg가 되는 거네요 그쵸? 3분의 2Mg니까 T' 얼마야? 3분의 4Mg다 이렇게 되겠죠? 2Mg 마이너스 3분의 4G 이렇게 한 게 3분의 2Mg R자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분석 끝났죠? 자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 우리 구했죠? A의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3분의 2G 그치?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이다 라고 했네 자 가에서는 3분의 2G 그치? 나에서는 3분의 1G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이다 옳은 질문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이다 자 이런 질문 꼭 확인하세요 B가 받는 R자임이라는 건 뭐야?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죠 뭐 물론 다 구해놨지만 그쵸? B가 받는 R자임 뭐라고?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입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가에서는 지금 얼마 나왔어? 3분의 4Mg 나왔네 그쵸? 나에서는 3분의 2Mg 나왔죠?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이다 역시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시리비를 당기는 자 시리비를 당기는 이거 뭔 소리야? 장력 물어보는 거죠 그치? 가에서 그랬으니까 가에서 시리비를 당기는 힘 3분의 2Mg 그쵸? 장력은 3분의 2Mg니까 디귿은 틀린 지문 되겠네요 그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